시작할게요. 오늘 31페이지에 있는 수질환경생물학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질환경생물학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탄소원과 에너지에 따른 미생물의 분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시된 지문 자체가 화학합성 종속영양미생물 아니면 광합성 독립영양기 미생물 화학합성 독립영양기 미생물, 광합성 종속영양기 미생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탄소원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무기탄소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라든지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이런 데에서 무기탄소에서 우리가 탄소를 얻는 미생물들을 독립영양기 미생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영양기 미생물은 타가영양기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오토트로프라고 얘기를 해서 오토까지만 암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기탄소, 유기물에 들어가 있는 탄소성분 그러니까 유기물이라고 나와도 똑같은 말이고 그 유기탄소의 형태로 탄소를 섭취하는 미생물들을 종속영양기 미생물 죄송해요 잘못 썼네요. 얘가 자가, 얘가 타가 그래서 종속영양기 미생물은 헤테로트로프, 마이크롭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탄소원에 따라서 무기탄소에서 에너지를 얻느냐 그 다음에 유기탄소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독립영양기 미생물과 종속영양기 미생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죠. 빛에서 얻느냐 빛에서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광영양계 미생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포토트로프 마이크롭스 그 다음에 어떤 화학반응 화학반응, 어떤 화학반응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산화반응이나 환원반응 같은 화학반응에서 얻는다라고 하면 화학영양계 미생물 그래서 영어로는 케모트로프 마이크롭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테니까 정리해놓으시고 보실게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화학합성 종속영양계 미생물이니까 화학합성 종속영양계 미생물은 종속영양계 미생물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유기탄소를 탄소원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고 광합성 독립영양 미생물은 광합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포토트로프죠. 빛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독립영양계 미생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탄소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탄소원으로 하는 거죠? 독립영양계 미생물은 무기탄소죠. 그래서 O2가 아니라 정확하게 고치려면 CO2라고 고치셔야 되고 3번, 4번은 옳은 설명이니까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사항 중 탈질화 미생물 어제 탈질화, 지난 시간에 탈질화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탈질화 미생물은 종속영양계 미생물이면서 화학영양계 미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종속영양계 미생물은 헤테로트로프 마이크롭스고 그 다음에 화학영양계 미생물은 케모트로프 마이크롭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을 볼게요. 활성슬러지 공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유기영양계라고 했으니까 화학영양계, 화학영양 미생물이면서 유기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유기영양계는 종속영양계를 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슬러지 공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학유기영양계는 화학영양계이면서 종속영양계 미생물을 찾으면 되죠. 탄소화는 어디서 얻어요? 유기탄소에서 얻기 때문에 1번, 2번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